원지 시외버스 정류소 산천군 군내버스 일부 노선의 기점 역할도 하고 있다. 기존 정류장은 도로변의 컨테이너 박스로 된 매표소를 두고 영업하는 간이 정류장이었으나 산천군 남부지역 6개 면의 교통 요충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용객 및 버스 운행회사에서 지속적으로 보수를 요청했지만 개인사업자가 운영하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다가 2009년에 산천군에서 직접 나서서 계획을 수립, 7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010년에 착공해 2011년에 완공했다. 총 166제곱미터 규모로 지어진 정류장 건물에는 대기실과 화장실, 매표소 등이 갖춰졌고 비가림막과 차양이 설치되었다. 또한 매표소의 카드 사용과 현금 영수증 발급도 가능하게 하였다. 이에 편의시설 확충으로 교통 요충지 면모를 잘 갖췄다는 주민들 평가가 내려졌다. 본래 시설은 산천군이 소유하고 있지만 대한역에게 임대한 상태다. 진주, 부산방면, 터미널 매표소 앞 함양, 서울방면, 터미널 맞은편 군내버스, 하나로마트 맞은편 정류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